권성동의 야합이 과연 윤석열의 의중을 반영한 것일까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죠. 앞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사전에 성인 내지 묵인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그러면 의중을 반영했다. 그럼 윤석열의 의중이 뭐냐 이야기죠.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죠. 윤석열이 만일에 과정을 하죠. 앞에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증황을 미뤄보면 절대로 권성동 단일 강행 야합이 아닐 거다 보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의 묵인 내지 방조 내지 성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 당선의 묵인 내지 성인 내지 방조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묵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의중이 뭐냐 이야기죠. 왜 윤석열은 권성동을 묵인하고 방조했을까 브레이크를 왜 걸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브레이크를 못 걸었냐 이야기죠. 물론 철조철미하게 권성동은 보호를 하겠죠. 윤석열은 관련되지 않았다. 사후에 보고했다.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세상에 누가 믿겠냐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추적해봐야 되는 것이죠. 권성동의 야합을 윤석열이 묵인 내지 방조 내지 성인했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윤석열의 의중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했냐 이야기죠.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3월 28일 날 2시간 36분간 청와대에서 윤석열과 문재인이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입니다. 2시간 36분. 문재인이 한옥인 상충재의 상징성을 설명하고 윤석열이 내내 일상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긴 시간을 이야기했구나. 많은 신문들이 화기애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화기애해했다. 이때 비교적 정치판을 잘 아는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상그러운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쓴소리를 잘하는 차명진 위원이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3월 28일이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가 힘든.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다뤘지만 차명진 위원이 너무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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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조금 아 저게 좀 뭔가 이렇게 무슨 좀 복선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적 적폐청사는 물을 건너간 것 같습니다. 초장의 청와대를 용산으로 보낸다. 여성가족부로 없인다면 너무 힘을 뺐습니다. 시스템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은 누가 운영합니까?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180도가 달라집니다. 김오수 김진욱이 그냥 눌러 앉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오늘 3시간 동안 허심탄약에 대바했다는데 그 정도면 서로 주고받을 거 다 오고 간 겁니다. 청와대 이전 지원가 문재인 알바퀴의 물밑 거래입니다. 말 안 해도 눈빛만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정치 한두 번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3월 26일 당시에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오늘 3시간 동안 허심탄약에 대화했다는데 그 정도면 서로 주고받은 건 다 오고 간 겁니다. 청와대 이전 지원가 문재인 알바퀴의 물밑 거래 말 안 해도 눈빛만으로 다 충분합니다. 제가 정치 한두 번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차명진 전 의원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후 상황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이번에 권성동 야합을 보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이 야합을 한 거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묵인 내지 방조를 했구나. 처음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권성동 씨가 설명을 했겠죠. 설득을. 정치랑은 타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타협하지 않으면 전부를 다 뺏기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타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저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마음이 좀 흔들렸을 것이고 그러나 워낙 권성동 씨를 믿기 때문에 당신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서로가 약조가 됐겠죠. 나는 사후에 보고받는 걸 하고 당신이 단독으로 한 걸로 하자. 거기에는 또 복선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신이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렇게 나는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몰랐다? 그거는 천하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겁니다. 의중이 뭐냐 이야기죠. 그렇게 야합에 권성동의 야합에 윤석열이 성인 내지 방조한 의중이 뭐냐 이야기죠. 그 의중을 누구도 확정할 수가 없지만 추적해 가게 되면 결국 만나는 것은 3월 26일 날 청와대 회동과 그다음에 청와대 회동에 이어가지고 바로 정치판에 비교적 익숙한 촉이 있는 차명진 전 의원이 이야기한 말 안 해도 눈빛만으로 다 충분합니다. 정치 한두 번 합니까? 국정운용에 협조해 주고 그다음에 그쪽의 이런 좀 덮어주는 걸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바로 차명진 전 의원의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이제 가치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황 판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섰으면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문재인의 비리와 문재인 치하에서 치러진 모든 5대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와 이런 것을 국정운용에 원활하게 그대의 국회가 협조해 주는 대신에 그냥 서로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결정됩니다. 권성동의는 그렇게 해서 타협해서 넘어가자는 쪽이고 만일 권성동의 야합에 동의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쪽의 선거입니다.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문재인의 비리를 덮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덮을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덮고 넘어갈 수 있겠냐 이야기죠. 문재인 정권에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인데 그런 부정선거를 다 덮고 넘어가자는 거 아니면 검찰수사건에서 선거수사를 다 뺐으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비리를 치러진 모든 종류의 비리사건을 공직자 수사를 못하도록 다 검찰수사건에서 배제했으니까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그것을 묵인해 준 거 아닙니까? 공직 비리 다 덮어주고 부정선거 다 덮어주자는 쪽으로 그냥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팩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 덮고 넘어가자는 것을 2시간 56분 동안 밥 먹으면서 그냥 다 눈빛으로 딱 조안했냐 이야기죠. 그런 의중이 없으면 어떻게 권성동의 야합을 받아들일 수 있냐 야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범도 채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그런 평가다 이러지만 저는 논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제 자신이 무슨 자리를 탐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별로 우스운 이야기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전에 묵인 성인 방조 권성동의 야합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고 권성동의 설득과 윤석열의 의중이 곱하게 가지고 나타난 결과다. 그럼 윤석열의 의중이 뭐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서 선거사범에 대한 예외와 공직자 수사에 대한 것을 예외를 다 적용하게 되면 문정권 하에 치러진 모든 비리들을 다 덮는 것으로 결론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직 비리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부정선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이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하는 쪽으로 결국은 서로가 합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권성동의 야합이 나왔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열을 받아가 어제는 예외적으로 한 40분 전에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민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7시간 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사수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부정선거범들을 박멸하라. 검수완박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완전히 사수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부정선거범들을 박멸하라. 어제 오후 1시 30분에 국민의힘당이 수용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선거범죄 검찰수사 조사 박탈이 들어있다. 국힘당의 부정선거 척결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국힘도 민주당과 한편인가. 이게 국힘당에 해당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부정선거 척결의지가 있는가. 윤석열은 부정선거 척결의지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척결의지가 있는가. 윤석열은 민주당과 한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것은 권성동의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된 야합 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것은 바로 설득과 본인의 의중이 복합하게 작용돼서 바로 권성동의 야합 안에다가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윤석열의 의도는 뭔가. 그것이 바로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 안에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4대 범죄를 제거하는 걸 보면 됩니다. 4대 범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선거수사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공직자 수사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없애겠다는 거죠. 그럼 문정권에서 일어난 모든 비리들은 부정선거를 포함해서 다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와 의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야반이 탄생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전망하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은 시간이 가면서 취재나 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개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편법을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도를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도를 걷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지지층을 철저하게 배환하는 겁니다. 본인의 지지층을 철저하게 배반한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앞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정선거는 국민의 기본권과 참전권을 위반 침해한 것이고 내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이 아니라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 양보의 대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